안무 하나도 안 틀리신 것 같은데요? 좀 틀리지 않았을까요? 제가 볼 때는 거의 칼군무에 가까운 완벽함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해 봤습니다. 너무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십니다. 연습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이 춤이라는 게 사실 막 동작이 막 엄청 어렵고 멋있고 막 동선이 막 복잡하고 이래야 멋있는 게 아니라 50호님처럼 표정도 사실은 춤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표정 연기에 완전히 압도당했고요. 그리고 우리 75호님은요. 마음 씨가 너무너무 예쁜 분이신 것 같은 게 자기가 해야 할 파트 모든 걸 다 해내시면서도 50호님하고 아이컨택하면서 이 사인을 계속 주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보였어요. 그래서 이 팀은 앞으로 누군가가 팀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본받아야 하는 그런 팀웍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팀웍만 말씀드렸는데. 무대도 무대 매너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미심서연님. 와, 네. 정말 대박이었어요. 어떻게 이렇게 50호님은 여전히 그런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요. 또 75호님도 그 특의 자유로운 느낌이 있으시잖아요. 두 분의 시너지가 되게 잘 보인 무대였다고 생각을 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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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